할렐루야 갈부리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또 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예전에 fol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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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기를 원하여서 주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말씀 안에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연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안에 있다 했는데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했는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하고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에 벗어난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지요 죄 삶입니다 첫 번째 언급하는 죄가 가늠죄와 동성애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부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리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서로 딱지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길이 사람을 죄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죄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또 30절에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31절에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은 마치 다 열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의 심성이 혹은 인간의 그러한 심성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면서 일어난 사회에서 있는 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진리를 진료로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의 원인과 죄가 일어나는 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제 본문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인지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요 그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인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세태를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러한 문화도 바꾸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게을러지는 것이죠 나태해지는 그것 안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냥 좀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세우겠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일어나는 자리 그것은 육신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언급하는 것 우리가 육신을 잇고 살아가는 것인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28절에서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곳도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징벌이죠 그랬을 때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인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마음은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마음 주인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 그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사람의 정욕에 의한 어떤 갈구함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7절에 음력이 풀릴 듯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은 육신의 욕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자리잡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많이 받으셨죠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정결내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느냐 죄인들과 같이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은 더러운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가운데 있는 악한 것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해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한 마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따라서 살아가거나 우리의 마음에 그냥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바로 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그 자연법을 설명하면서 그 자연법 따라 살아가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의 다른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크든 작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러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우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더 작다 이런 것으로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죄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틈을 털어서 그 육신의 소욕이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 깨닫고 나의 작은 죄일지라도 주님이 안 계셔서 이 죄가 나도 모르게 틈타서 들어왔구나 고백하면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복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